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물금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늘 시작하는 파트가 우리 관리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니고요. 부동산 입고 등기했다. 등기 왜 했을까요? 네? 매매했다. 우리 내용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개업자는 이거 연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부동산 등기했다 해서 매매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 논리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편, 1편이 뭐냐면 총칙이라는 타이틀이 있고요. 그다음에 2편은 물건. 자, 3편은 뭐겠어요? 네, 채권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시험 볼 때 기준을 가지고 답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최소한의 기준은 3개밖에 없어요. 총칙 소속이다, 물건 소속이다, 채권 소속이다 이거 구별을 하게 되면 답을 찍을 수가 있어요. 설령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걸 알기 때문에 2편 소속이니까 이 3편이 이쪽으로 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답을 찍는 거예요. 기준은 딱 몇 가지요? 세 가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는 게 너무 잘 생각해보면 사는 것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별로 단순해지는 거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 삶이 그렇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해지는 거고 단순해지면 단순해지는 건데 내가 자꾸 단순한 것에 자꾸 노력을 하게 되면 나도 단순해지는 것인데 내가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뭐야? 복잡해지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책은 여러 가지를 놓고서 이렇게 화려하게 이것저것 구슬을 갖춰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굉장히 힘들어. 나중에 책 같은 거 뭐 한다?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물은 이거예요. 그런데 옆에다 포장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야? 정신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총칙 부동산 물건 등기 채권 매매했다. 이것도 말이 짧죠? 그러면 부동산은 어디서 속이에요? 물건. 등기 왜 했어요? 등기 왜 했어요? 네, 소유권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매매는, 매매는 약속을 맺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말이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설명이 더 구체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설명이.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참 재밌어. 그런데 내가 참 재밌게 들었는데 그 말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쪽이 잘 웃어, 안 웃어. 안 웃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맛깔스럽게 하는 사람 있죠? 포장을 잘해서 막 포장해서 사람을 막 웃게 만드는데 저도 이렇게 강의하다가 저도 이렇게 유머 같은 걸 해봤는데 잘 안 먹혀. 다들 뭐야? 뭐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유머 같은 건 못 해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 이것도 단순한 게 아니라 맛깔스럽게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논리로. 그럼 말이 훨씬 더 부드러워졌잖아요. 아까 부동산 등기 매매했다는 것보다는 총치기의 물건 중 부동산이 있어가지고 2편 물건, 소유권 등기 했습니다. 하게 된 원인은 3편 재권 계약 중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말이 훨씬 더 많다. 부드러워져요. 그럼 여기 해당하는 주문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매매하고 등기 이 두 가지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것만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이것까지 보여드릴게. 뭐까지? 등기까지. 그러면 이 3편 채권에 보세요. 3편 소속의 채권 계약의 채권 중 이 매매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매 계약은 갑이. 자, 뭐 이전할 것을. 뭐 이전할 것을. 네, 재산권. 이전, 약속을 정하고. 이쪽은. 약정해야 돼요. 뭐 약정하죠? 네, 대금. 지급할 것을 뭐한다? 약정. 약정하면. 여기서 이제 뭐가 되죠? 네,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무슨 계약이요? 네, 그럼 매매 계약되면 이제 효력이 생기죠? 각자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네, 이게 매매 계약 관련된 조문이에요. 563조 매매 계약 조문이에요. 이 조문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걸 뭐한다고 자꾸. 여기다 뭐한다고요? 포장한다고. 어떻게 포장해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약정, 약정은 재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은 뭐가 될까? 네? 여러분들 재료 가지고 요리를 만들었다. 뭐 만들었다? 요즘 TV 보면 이렇게 하나 딱 틀면 계속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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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데만큼 방송하는 데 있죠? 안 보는 게 좋겠죠? 밤에 그거 보면 어떻게 되냐? 먹고 싶어, 안 먹고 싶어. 먹고 싶거든. 얼마나 이렇게 맛깃을게 먹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요리, 맛있으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맛을 보려고 이렇게. 그럼 갖다 붙여보세요. 자, 약정, 약정은 재료고 매매 계약은 뭐고? 요리고, 효력이 생긴다는 건 뭐다? 맛. 그럼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갑은 어떤 맛? 갑은 어떤 맛을 원하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걸로 대답해요, 여기 있는 걸로. 뭐? 대금, 달라라는 뭐가 생긴다? 그럼 이쪽은 뭐 달라? 네, 이거 재산권 달라는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재산권. 그러면 이런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 말을 갖다가 법을 공부하는 자기들만의 암호로 말을 바꾼 거라고요, 재료를. 재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법률 사실이다. 요리는 요자 들어가야 돼. 요, 요, 요. 요 들어가야 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법률 요건. 말씀 보다 법률 효과다 하고 총칙 맨 앞에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거 아직은 기울 거 없어요. 나중에 5월, 6월 달 가면 다 알게 되는 거니까 굳이 앞에 있다고 해서 기억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법률 사실, 약정, 약정은 법률 사실이고, 매매 계약은 뭐고, 법률 요건이고, 대금 달라, 재산권 달라는 효과다.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장난치예요. 네? 또 어떻게 또 포장할까요? 이걸 갖다가. 네? 총칙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약정, 약정은 성립했어요. 뭐 했다고? 그러면 달라, 달라는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유, 효. 그래서 뭐야? 유, 효. 그렇죠? 그럼 성립의 반대말은 뭐고? 불성립. 유의의 반대말은? 무효 아니야. 그러니까 성립의 반대말은 불성립이고. 네? 유의의 반대말은 뭐다? 무효. 네? 다 이거 가지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같은 글자가 성립이니까 이건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여긴 효효가 같으니까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러니까 총칙에서 뭐야?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가지고 이것도 말을 만들었잖아요. 이해 됐어요? 네. 이거 이제 총칙에서 했던 얘기고. 이제는 이제 뭐예요 이제? 그걸 이제 하나 더 한 게 내려가는 거죠. 자, 이 대금 달라라는 얘기를 갖다가 멋있게 표현한 말이 뭘까요? 또 지들끼리 알아먹게끔. 자기들만 안 쓰는 용어로. 그리고 여기 대금 채권. 무슨 채권이요? 이거 달라를 몰고 치면 돼요. 채권. 그냥 달라를 갖다가 몰아 써요? 채권. 그러면 갑에 무슨 채권은? 대금 채권이 있고 의도 뭐 있는 거야? 그러면 갑이 대금 채권 이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을한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 채무가 되는 거야, 채무. 무슨 채무? 대금 채무? 을의 채권은 갑한테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계약법 가서 용 두 마리가 쌍용이면. 용 두 마리가 쌍용이면 무 두 마리를 먹었어요. 쌍무 계약이다라는 말 또 갖다가 여기서 끄지맨다고요. 그러면 의도 채무를 이행해야 되겠죠? 또 갑도 뭘 해야 돼요?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을의 뭐로? 을의 잘못으로. 을의 뭐로요? 또 갑의 잘못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잘못이 있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한 글자씩 부르면 되잖아요. 이 단어 쓰면 되잖아요. 네? 뭐라고요? 그럼 여기 우선 채무를 이행할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그러면 이쪽에서 값도 채무를 이행을 못하면 뭐가 된다? 채무불량 있잖아요. 이 채무불량은 채권법 가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야. 그러면 채무불량이 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약정 약정 못 해야 되고, 성립도 해야 되고, 내려와서 효력이 생겨서, 유효가 돼서 달라 달라 했을 때 채무 채무 이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채무불량은 언제 쓰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면 못 쓰고, 성립된 다음에 무효도 안 돼요. 반드시 뭐다? 유효일 때 쓰는 용어라고요. 그러면 의뢰, 매수인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의 채무 이행이 뭘까요? 매수인의 마지막 채무 이행이 뭘까요? 아니, 대금 중에서 뭐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아니, 매수인 마지막에 뭐 줘야 돼? 대금 중 뭐, 그걸 뭐라고 그래? 마지막 터는 거.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그렇죠. 그렇죠. 의뢰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잔금 지급이에요. 무슨 지급이요? 잔금 줘야 되잖아요? 그럼 잔금 줄 때 매수인이 매듭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뭐 주시오? 진문서 주시오. 남문서 주시오.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등기할 수 있는 관련된 서류를 다 주시오. 어차피 당시 시간 없으니까 같이 갈 수도 없잖아요. 등기는 같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같이 신청해야 돼, 시간 없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매수인이 가서 뭐 할 수 있도록. 등기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다 달라, 그에게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매도인은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등기 관련 서류를 몽땅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잔금을 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잔금 줄 때. 이런 생각 들겠죠. 아,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겠구나. 뭐를 주는 생각하면서요? 잔금 줄 때 무슨 생각한다고요? 아, 나한테 이제 소유권이 뭐 하겠구나. 이전하겠구나. 등기 관련 서류, 땅문서, 진문서 주는 사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뭐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뭐가 있는 거다? 합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약정, 약정 별 두 개가 있듯이 여기도 별 두 개가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소유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소유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아, 여기 맨날 했잖아, 여기 맨날 했잖아. 맨날 했잖아. 소유권 뭐라고요? 물권, 물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을 바꾸면 이거죠. 물권. 이전에 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물권 계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 되고요?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 중 하나예요. 그럼 이게 무슨 계약이 되고요, 이게? 네? 물권 계약이 되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소유권 넘어와요? 아니죠. 가서 뭘 해야 돼요? 네? 마지막 단계 가서 뭘 해야 돼요? 등끼를 해야지 뭐가 생긴다. 네? 등끼를 해야지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효력이 생겨요? 사는 사람이 비로소 뭘 취득한다.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이 뭐한다? 이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게 이 주문이, 이 주문이 2편 물권에 있어요. 2편 어디 있다고요? 물권. 네, 자기가 186조에 있어요. 몇 조요? 좀 이따 펴드릴게요. 일단 여기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그냥 우리 현실은 무슨 계약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매매 계약해서 마지막에 뭐하고 뭐 주고, 장금 주고 여기에 뭐 주고, 등기 서류해서 뭐 한 거 해서 등기해서 소유권 이전한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학자들은 이제 포장을 해. 포장을 해. 일반 사람들이 못 알아먹게끔 포장을 해. 이쪽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무슨 계약해서? 채권 계약해서, 무슨 계약해서? 물권 계약해서 뭐 해서? 등기해서 소유권 치료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다음에 채권 계약.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개념이 뭘까요? 네? 채권 계약, 채권적 단독 행위도 있고, 채권 발생시키는 합동 행위도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 단계 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법률 행위라고 부르죠. 무슨 행위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이 전체를 퉁치는 말이 바로 뭐다? 무슨 행위다, 채권 발생시키는 행위다 해서 채권 행위다 이렇게 또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 이쪽 또 물건 이전시키는 단독 행위도 있고, 물건 변동시키는 합동 행위도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럼 이건 지금 응용하면 무슨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행위가 되는 거예요? 네, 물건 행위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어렵게 표현한 말이 뭐예요? 네? 아니, 갖다가 말을 자꾸 만든다니까? 그럼 아까는 이 말 쓰다가 나중에 이 말 또 쓸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행위? 물건 행위, 등께 있잖아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보세요. 이쪽 하다 붙이면 되겠네, 여기다가. 행위자 붙여봐요, 그러면 여기다가. 3편 무슨 행위에서. 아니, 행위자 붙여. 채권 행위에서. 여기. 2편 무슨 행위에서. 물건 행위에서 뭐 하면. 뭐 지득한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머리에 기억이 다 기억이 안 나죠? 할 수 없이도 뭐 물어야 되지? 자, 펴보세요. 약정, 약정 뭐였다? 성립. 내려왔죠? 효력이 생겼죠? 이게 아직까지 무슨 법에 있는 거야? 채권법에 있는 거야, 아직까지. 약정, 약정, 유효. 효력 있잖아요. 아직도 채권법에 있는 거예요. 그럼 펴보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뭐야? 채권, 채권이죠? 뒤집으세요. 채무. 채무. 이행해야 되겠죠? 아직도 어디 있는 거예요? 채권법에 있는 3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뭐야? 맞바꾸는 거. 탭에서 이렇게. 맞바꾸는 게 뭐죠? 마지막. 뭐 주고 뭐 바꾸는 거. 잔금 주고 뭐 바꾸는 거. 등깃을 바꾸잖아요. 그게 무슨 계약이다? 잔금 주고 등깃을 바꾸는 것이 소유권 이전 계약이에요. 물건 이전 계약. 물건 계약. 물건, 물건. 물건 계약이죠? 자, 그다음에 맞으면 박수 한 번 치세요. 이거 뭐요? 등기. 그럼 뭐가 생겨요? 넘어가. 해볼까요? 약정, 약정, 유효. 아직도 어디요? 3편 채권이에요. 그러면 주세요, 주세요. 알았어요. 줄게요, 줄게요. 이게, 아니 주세요, 주세를. 알았어요. 줄게요, 줄게요. 채무, 채무 아니여? 이행하는 거 아니여? 그러면 채무, 이행의 마지막 단계에 바꾸는 게 뭐다? 잔금 주고 등깃을 바꾸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물건, 물건. 이제 물건법 간 거야. 어디 갔다고요? 물건. 그래서 마지막에 뭐 치고? 박수치고 등깃에서 혈액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약정, 약정, 성립, 유효 있잖아요. 뭐가 발생했어요?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은 뭐예요? 채권 행위. 무슨 행위? 그래서 마지막 가서 뭐 하는 거, 이렇게? 아니, 이게 바꾸는 거. 이게 무슨 행위? 물건 행위. 그러니까 약정, 약정, 성립, 달라, 달라.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 무슨 행위고? 채권 행위죠. 그래서 주세요, 주세요. 알았어요, 줄게요, 줄게요. 해가지고 마지막 바꾸는 게 뭐예요? 바꾸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물건법 들어간 거, 때가. 여기에 뭐 들어갔다? 물건법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행위? 물건 행위. 마지막 한 번 뭐 치고? 박수 치고. 박수 치고. 하면 뭐 취득한다? 수익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 거쳐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매매해서 뭐 해서. 매매해서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마지막 단계가 여기서. 뭐 주고 뭐 주고. 잔금 주고. 잔금 주고. 등기. 관련 서류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서 등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매매해서 잔금 주고 등기 서류 바꾸고 나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매는 무슨 행위고? 법률 행위인데. 3편 채권 했으니까 채권 행위고. 잔금 주고 등기 서류 바꾸면 뭐라 한다? 물건 행위에서. 나중에 뭐 하면 된다? 등기. 등기에서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했는데. 등기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골에서 땅 문서 넘겨받고 뭐는 하지 않고. 등기 하지 않고 혹시 경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이 단위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지 소유권이 넘어온다? 등기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물건은 뭐하고 연관이 많아요? 등기와 연관이 많죠. 그러면 이 물건은, 이 편의 이 물건은, 그렇죠? 물건은 등기와 연관이 많으니까 이 물건은 당사자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물건은 막 우리들이 아무거나 막 만들어내면 안 돼. 등기 배달가 뭐야? 물건은 뭐야?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써야 돼. 그래서 물건은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물건, 법정주의라는 말을 써줘야 돼요. 무슨 주의요? 등기와 연관이 있으니까 물건은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안 돼요. 물건은 법이 정하는 것만 가지고, 법이 정하는 것만 가지고 한정해서 써야 돼. 그런데 이 계약은요. 약속을 맺는 건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죠? 그래서 채권법은 이런 말이 들어가요. 계약은 뭐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계약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민법전 맞아요? 네? 민법전이잖아요, 민법전. 그러니까 민법전 계약은. 이거 무슨, 뭐라고 그래요? 민법전에 있는 계약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잖아. 무슨 계약? 전형 계약도 있지만, 민법전에 없는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비. 천형 계약. 그런데 물건은, 비, 비, 비 자 쓰면 안 돼. 물건법에 있는 것만 가지고 써야 되지, 물건법 아닌 것 가지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은, 계약법은, 전계약도 있고, 전계약 아닌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등기배 기재할 때는 법이 정한 것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가 무슨 죄가, 무슨 죄, 무슨 죄. 물건법정 죄가 무슨 죄. 계약 자유 원칙이 들어갑니다. 자, 가볼까요? 페이지, 179페이지. 몇 페이지요? 179페이지. 자, 타이틀 들어갑니다. 서론 들어가면, 물건법 의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물건법 그 밑에 보시면, 물건법 특질이 있어요. 민법은 크게 무슨 법과? 재산법, 가로열고, 물건법, 채권법과, 가족법, 친적상속법으로 구분된다. 그럼 가족법은 시험범위가 아니죠? 네? 시험범위는 뭐야? 재산법. 물건법하고 뭐다? 채권법. 물건법은 채권법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갖는다. 자, 기억하고 니은 표시해 놓으세요. 물건법정주의 중심으로 하는 물건법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좁고 일반 제3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거기 나옵니다. 대부분 무슨 규정? 강행규정. 즉, 강행규정은 당사자가 그 조문과 달리 특약 정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따라야 되는 조문이 강행규정. 이에 반해서 계약자의 원칙을 중심으로 한 채권법은 사적 자치가 널리 허용되고 제3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무슨 규정? 임의규정. 네, 간단하죠? 법이 정한 것까지고 써야 되니까 강행규정성을 갖고요. 채권법, 계약법은 계약자의 원칙이 있으니까 대부분 무슨 규정? 임의규정. 어느 것을 특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행규정과 달리 특약 정하면 유효, 무효. 강행규정과 달리 특약 정하면 무효. 임의규정과 달리 특약 정하면 유효. 됐습니까? 그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고요. 181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표 있을 거예요. 물건, 채권, 비교, 표 들어가시면 법적 성질에서 물건법정주의라는 이 글자 밑에 대부분 강행규정, 채권은 계약자의 원칙과 대부분 임의규정이 있죠. 계약자의 원칙에다가... 비전형계약. 무슨 계약이요? 비전형계약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이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만 비교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물건법정지라는 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185페이지 가세요. 몇 페이지요? 페이지 185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185조.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그러면 물건은 법률에 의해서 창설,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법? 관습법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률은 조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관습법은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률은 성문법. 문자로 표시가 됐다는 얘기예요. 조문으로. 그런데 관습법은 불문법. 조문이 없다. 그러면 조문이 없지만, 그렇죠? 국민의 법적 확신을 취득했다. 어렵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문에 있는 물건. 조문은 없지만, 판례에서 확인되는 물건. 다시, 법률이라는 것은 조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조문에서 확인되는 물건이 있고, 두 번째는 조문은 암만 찾아도 없지만, 어디서? 판례에서 확인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밑에 들어가 볼게요. 185페이지. 맨 밑에 3번에 1번. 법률.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얘기합니다. 명령, 조례, 규칙. 예선은 물건 만들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회를 통과한 것만 해당한다. 두 번째, 관습법. 성문법. 문자로 이루어진 법만으로 모든 물건을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이 나오게 되면, 할 수 없이 뭐한다? 관습법에서 물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에 종류도 강제하고, 니은. 니은, 내용 강제 체킹하세요. 종류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도 강제합니다. 모두 강제한다고요? 내용도 강제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186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요? 186페이지에 표, 표 있습니까? 그 표에다가 표시를 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포스트잇 있으십니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 네? 네? 이거 186페이지 옆에 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좀 옆에 이렇게 좀 주세요. 표시해놓으세요. 몇 페이지? 186페이지에 그 물건 분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8개가 딱 눈에 들어와야 돼요. 몇 개요? 8개. 그럼 여기서 점유권 있죠? 자, 점유권에다가 왼쪽에다 동그라미 1번. 무슨 권? 무슨 권? 점유권.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있죠? 네? 소유권은 2번. 2번 소유권. 그러면 점유권 반대되는 말은 뭐예요? 본권이죠? 무슨 권? 본권은 무슨 권하고? 소유권하고? 무슨 물권? 제한물권 나와 있죠? 제한물권은 다시 뭐하고 뭐로 나눴어요? 용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담보가 있어요. 용익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 있죠? 수도 적어보세요. 3, 4, 5번. 담보물권은 6, 7, 8번. 지, 지, 전, 뭐다, 유, 질, 저. 물권 몇 개? 8개입니다. 그러면 이 8개 물권에서 제일 중요한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면 본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부터? 그러면 이걸 나눠볼게요. 크게 이렇게 나눠진 거죠? 다 나눠진 거 아니에요? 그럼 출발을 어떻게 한다? 본권부터 항상 출발하기. 그러면 점유권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권 소속이 아니죠? 그래서 본권 아닌 점유권 이렇게 표현하기. 소유권 할 때는 본권의 가장 앞에 있죠? 그래서 본권 대표 소유권. 이랬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이렇게 해야지 이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상권은 본권인 지상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인 저당권.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이걸 몸에다 익히겠습니다. 몸에다가 손가락 세 개를 펴세요. 마디가 몇 마디? 몇 마디? 세 마디라뇨? 아홉 마디? 아, 여덟 마디. 그렇죠? 이게 보세요. 1, 2. 엄지가 1, 2, 3, 4, 5, 6, 7, 8이야. 그러면 손가락 세 개 펴시고 마디 마디마다 이름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마디 마디마다. 손가락 이렇게 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 1번, 2번, 몇 번? 3, 4, 5, 6, 7, 8이다. 이런 얘기예요. 1번이 뭐고요? 점, 2번이 뭐다? 소, 지, 지, 전, 뭐다? 유, 질, 저. 몇 개? 8개. 점소, 지지전, 유질자. 해보세요. 점소, 지지전, 유질자. 점소, 지지전, 유질자. 점소, 지지전, 유질자. 물건은 몇 개? 8개. 그러면 연습할 때 점유권 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인 제한물건은 지지전 있죠. 그러면 이 가운데 손가락이 뭐예요? 담보물건 유질자. 두 번째 손가락이 용인물건 지지전. 두 개가 붙으면 뭐가 돼요? 붙여보세요. 이게 제한물건이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렇게 오므려봐요. 이렇게. 오므려봐. 아니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하나.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 볼러 남았죠? 이게 뭐야? 점유권. 남았잖아요. 본권 아닌 점유권이고 오므린 게 뭐야? 본권. 본권인 소유물건, 본권인 제한물건, 본권인 지상권, 본권인 지역건,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인 저당권. 그래서 점유권은 본권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해봅시다. 아까 여러분들 어디까지다 했는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 했어. 어디까지. 아까 이것까지는 했어. 그런데 박수를 못 쳤어. 박수를 못 치면 뭐예요? 뭘 취득하지 못해요? 이제 수익권 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 말이 럭셀해야지. 럭셀해야지. 뭐라고? 이제 앞으로 수익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 본권 대표 수익권. 본권 대표 무슨 권? 수익권. 그럼 여러분 시골에서, 시골에서 땅 샀는데, 땅 샀는데 서류, 땅문서 넘겨받고 경작하고 있는데 등기를 가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을 뭐하고 있어요? 경작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예요. 미등기 매수인이야. 무슨 매수인이요? 그럼 등기 안 된 매수인은 등기 안 했으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습니다. 뜻이 뭐는 있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 그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 안 하고 경작하고 있다가 그 평화로운 마을에, 농촌 마을에 갑자기, 갑자기 뭐야? 토지가 수용한다고 국가에서 수용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한다 해가지고 수용하게 되면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금 누구한테 줘요? 등기부에 있는 본권 대표 소유자한테 준다고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내가 아무리 무슨 문서 갖고, 땅문서 갖고 가서 뭐하고 있어도, 경작하고 있어도 보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미등기 매수인이 열받으니까 그 보상금 주는 담당 공무원을 불러다가 마을 회관에 불러다가 마을에서 공총회 합니다.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이 토지가 제 겁니까? 저 값 겁니까? 물어보면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네 거, 네 거, 네 거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동네는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그냥 땅문서 갖고 경작하면 거긴 그들이 주인이야.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또 계약세 특약이 적혀 있어요. 우리는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자가 을이다. 그런 특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니, 이 186조는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고요. 무슨 규정? 아니, 강행 규정. 반대말은 뭐다? 반대말 열심히 기억해 두세요. 임의 규정이 반대말은 뭐지? 뜻이 몰라도 좋아. 반대말만 열심히 기억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임의 규정이면 이게 임의 규정이면 등기해야 취득한다면 임의 규정이면 달리 정해가지고 등기 없이 시작한다면 그 말이 맞잖아요. 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건 무슨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리 자유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그러지 마시고 가서 뭐하고 싶으시면 보상을 받고 싶으면 가서 뭐하고 오세요? 등 깨우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국가죠. 가서 편의적으로 너는 좋고 너는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나. 그래서 여기서 186페이지에 있는 그 물건, 8개 물건이 연습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인 지상권, 본권인 지역권, 본권인 전세권, 본권인 유치권, 본권인 질권, 본권인...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민법 전이 인정하는 물건 8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187페이지. 2번, 관습법이 인정하는 물건. 두 가지만 체킹하세요. 1. 분묘기지권, 무덤기지권. 자, 무덤기지권은 허락 얻어서 무덤을 설치했을 때 그 무덤 사용기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두 번째, 내 토지에 내가 무덤을 설치했다가 토지를 팔 때 묘를 어디로 이장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그 무덤기지, 분묘기지권 이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남의 토지에 허락 없이 명당짜리해가지고 묘를 설치해가지고 20년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분묘기지권 시효치득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그 2번의 1번은 시효치득입니다. 무슨 치득이요? 타인 토지에 허락 없이 묘 설치해서 20년 일정 요권에서 지상권, 요산, 물권, 치득 있죠? 오른쪽에다 쓰세요. 시효치득이라고. 본묘기지권 옆에다 시효치득. 시효치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목 두 가지는 기억해두세요. 1번, 2번만. 그 다음에 관련 판례 표시하시고요. 관습법상 물권을 부정한 경우. 무조건 읽어두세요. 온천권 아니고요. 사도통행권 없고요. 근린이용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세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할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그것보다는 소유권. 소유권은 어떻게 끊인다고 그랬어요? 아니, 소유권은 본권 대표 소유권. 소유권 나올 때마다 그렇게 연습하란 말이에요.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고요. 그러한 건물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 됐어요? 내가 가서 뭘 해야지? 그러면 거기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럼 거기 써볼까요? 3번 밑에다 쓰면 되겠잖아요. 그죠? 본권 대표 소유권 X. 밑에다가 본권 아닌 점유권 동그라미.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이 등기를 안 하고 살고 있으면 뭐는 없는 거다?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럼 뭐는 있다?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다. 이해가 되세요? 됐어요? 네, 첫 번째 시간은 물건 법정주의 가지고 설명드렸어요. 네, 잠시 왔다 돌아오겠습니다.